안녕하세요. 현장에 오면 항상 쩔쩔을 메고 있는 홍엠씨입니다. 오늘 용기를 내서 이렇게 스튜디오 촬영 나왔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거짓말 홍엠씨가 아반떼처럼 팔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렇지만 대리점 방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6개월에서 최대 1년, 혹은 더 걸릴 수도 있어요. 바로 메르세데스 벤츠의 신형 S클래스, 그 중에서도 가장 최상위 트림이죠. S580입니다. S클래스 중에서도 가장 최상위 트림이죠. S580 포매틱 롱바디 모델인데요. 스포츠보다는 좀 럭셔리를 지향하는 모델이라서 AMG라인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워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분명 또 이쁘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실물을 보신다면 AMG라인이 안 들어간 게 훨씬까지는 아니지만 S클래스만의 중후함에는 조금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길거리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저 홍엠씨에게는 아반떼만큼 파는 그런 S580입니다. 그렇지만 이 리뷰는 제가 판매만큼 쉽지가 않네요. 정말 전면부 딱 세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헤드라이트, 라디에이터 그릴, 그리고 삼각별 벤츠에서 새로 나온 헤드라이트인 디지털 라이트가 탑재되어 있는데 디지털 라이트는 S클래스를 시작으로 단계별 적용이 될 거라고 하고요. 물론 프리미엄급 라인에만 적용이 될 겁니다. 디지털 라이트에도 3개의 라이트와 3개의 줄이 탑재되어 S클래스임을 표현하고 큰 라디에이터 그릴의 삼각별 마무리. 바로 이게 포인트입니다. 뭐 이거면 그냥 끝나죠, 여러분. 일단 V8 503마력 71토크. 금액은 2억 1,860만원. 구단 미션 에어메틱 서스펜션 탑재. 이번 S클래스에서는 에어메틱 서스펜션이 전 트림에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추가 옵션이 또 있습니다. 뭐 다이아몬드 화이트의 컬러 외장 152만원. 액티브 엠비언트 라이트 162만원. 리어에서 스티어링 전 트림에 옵션으로만 추가된다는 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S580 모델은 롱바디로 출시했고 휠은 20인치 멀티 트윈 스포크 휠이 적용되었습니다. 역시나 S400D와는 다른 휠 디자인인데 역시 차량은 여러분 아시죠? 휠 빨입니다. S400D 휠 봤을 때 일단 뭐 가볍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580은 역시나 다르네요. 실내로 들어오면 확실히 정말 고급져졌습니다. 에어메틱 서스펜션은 오직 승차감만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차고 조절 시에 드라마틱한 지상구의 차이를 보여주진 않죠. S클래스의 에어 서스펜션은 차고 조절이 거의 되지 않는 대신에 승차감은 안 타봐도 우리 구름 위를 떠가는 기분일 것 같은데 왜 제가 알고 있느냐 저희 바로 구 대표님의 타를 타봤기 때문이죠. 구기사 이러고 삽니다. 일단 가죽 S500부터 나파가죽에 적용이 되는데 S580에는 익스클루시브 나파가죽이 추가되고 일반보다 조금 더 고급스럽고 냄새만 맡아도 고급지네요. 헤드라이너에도 익스클루시브 패키지가 적용 다이나믹 헤드라이너가 적용 12.3인치 계기판과 12.8인치 내비 디스플레이 이게 또 OLED 디스플레이다. 사실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그냥 럭셔리하다. 이쁘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이어리는 뒷좌석 컴포트 패키지와 쇼퍼 패키지, 이그제큐티브 시트가 적용되고 앞뒤 디자이너 벨트 버클도 적용 앞뒤 좌석에 에너자이징 패키지와 나파 우드 터치 컨트롤 적용 확실히 고급지네요. 일반 앰비언트 상인 버전이 액티브 앰비언트인데 추가 옵션, 추가금 162만원 내야 됩니다. 그래도 아깝지 않네요. 진짜 이래서 차는 S클래스 타야 된다. 자, 후면부 보시겠습니다. 정말 많이 달라졌죠. 여기 보시면 미등부터 크게 크롬 라인, 여기다가 삼각별 이거 세 가지면 끝입니다. 아래쪽 보시면 머플러까지 굉장히 이렇게 한 라인이 너무나도 잘 어우러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하나면 끝이거든요. 마크, 벤치마크, 삼각별 자, 지금까지 벤츠 S클래스 그 중에서도 최상의 트림인 S580 포매틱 롱바디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성공한 CEO들의 차량 회장님들의 차량 그리고 저의 드림카 바로 S580이었는데요. 문의만 주신다면 저 홍엠씨가 성심성의껏 특별한 프로모션으로 리스렌트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살떨리는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